지금부터 어버이날 많이 어르신노리들아 및 하수 축하 공연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함께 박수 자 오늘 매일 MC를 받던 우리 최유리씨가 오늘 큰 공연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삼석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MC 오늘 1일 MC를 맡은 김설이 형을 소개해주세요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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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제가 오늘 1일 4일을 맡게 됐어요. 네 최유리씨가 오늘 안 나오는 바람에 저 많이 제가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래 맞아 우리 노래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가자. 자 우리 출연님들 다 나오세요. 왜냐면 또 바빠서 가면 또 직구석까지 쫓아갈 수도 없으니까. 다 나오세요. 자 오늘 출연하신 분들 아 있어. 알아 알아. 자 나가세요. 사진들 찍고 자 두 줄로 쓰세요. 여자들은 앞에 쓰고. 아 우리 최공자 누나는 뒤에 올라가세요. 뒤로. 어 키가 크니까. 아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얼굴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가고.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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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도와주시는 이남수 회장님 빨리 간대가 서. 저기 손희씨 이남수 회장님 나오십니다.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생긴 게 월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, 된다. 아휴, 나도 빨리 가수야이던지 맨날 뒷전에서 치닭거리라고 앉아있고 여기로 어서 내가 자, 박습니다. 안경 쓴 사람은 까맣어도 괜찮은데 이거 KBS MBC에 보낼거야 네, 지금 이제 우리가 빵빵을 했으니까 그냥 우리 가수, 우리 손희씨부터 마이크 좀 주세요 영상 준비됐죠?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자랑 어르신들 오늘 상품 끝내주는 거 많이 갖고 왔어 마이크 틀었죠? 자, 우리 가수 쓰리씨